ㄱ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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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ㄲㅂ ㄱㅇ 한소리 한 명 줄여라 두 분지 모르겠지만 나냐 이거? 봐봐 ㄱ 어떤 거 같다 됐지? 이거 선풍기 소리야 순서리가 아니고 아 씨X 집에 에어컨을 놀 수 없네 또 났는데? 또 난다고? 아니 잠깐만 나 안나 이제 어... 안난다 똑바로 한소리거든 박치기 저건 본적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되는거야? 뭘 방탄소년단? 아 뭐야 그니까 뭐지? 벌써 찼네 뭐야 지랄아 와 얘는 저거 벌써 차? 아랫 아랫 나 거기서 대장했는데? 진짜 얼마나 퍼맞았다고 죽었네 와 근데 저거 진짜 딜 좋긴 좋은데 어제 어제 뭐냐 어제 영상 한번 제대로 잡혔었잖아 저거 때문에 저거 약간 불안한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나 맵피망 맞고 그냥 맞은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맵피망이 맞으면 어째 근데 어째 그 초반이니까 뭐 그 초반만 아니면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맵피망 맞았어 근데 그거 몇거네 불려있는데 앉혀있었어 아 뭐야 사타가 안들어갔어 비트 데이크 네 아잠 그렇게 무드가 빨리 차서 이래? 한 명 죽여서 그런거지? 아니 아니 죽이기 전에 잡은거야 영수 아까 음룡사였던 아니였어 어 근데 스킬 진짜 빨라 영수가 좀 빨라 스킬 이것도 안쳤어 아까 안풀리냐 스판 이거 디스팔하냐 안풀렸냐 마지막에 나는 안걸렸어 꼬아 어 풀렸던거 같은데? 저것도 디버프 아니야 결국엔? 어 몇초 있다가 스판 걸리는거 같던데 어 맞아 이거 공중에서 걸리면 좀 이상하게 돼서 상관없어 하데스.. 하데스 갑옷이랑 비슷하다 반정이 깃박칠거 같은데? 지꾸만 아기 아잇 해볼까? 어제 저녁에 저녁에 막 필터가지고 엄청 잘했는데 아 뭐야 뭐야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되겠다 스토무기가 차네 그러게 쟤도 쟤도 음영사 해가지고 기만한거 아니야 쟤도 음영사 해가지고 기만한거 아니야 할림 못했으면 내가 알아서 넣어줄게 호흡 어디처럼 함 아 뭐야 알만갑이냐 너도 스킬은 공유 안해요. 있어요. 그거 활.